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간 보내주신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2021년을 돌이켜보면 2021년은 일본에서 연초부터 호크리쿠 등에서 큰 눈이 많이 오는 대설과 함께 한판은 1월초부터 계속되어 니가타현, 도야마윤 등에서는 35년 만에 폭사를 기록했었고 2019년 겨울에서 2020년 봄으로 변화가 빠르게 오면서 벚꽃의 개화도 기록적으로 빨랐습니다. 2021년 여름 장마가 끝난 후에는 호카이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사이카와에서는 37.9도를 기록하였고 이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호카이도에 적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호카이도에서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뭄이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적조가 발생하면서 겨울까지 피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계절을 뛰어넘어서 다음 계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여름에 이상하리만치 더워진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49.6도를 기록할 정도의 폭염이 왔었고 스페인과 터키에서도 45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름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름부터 많은 재해들이 세계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7월 달에 미야기현의 태풍이 상륙을 하였고 9월에는 호쿠오카에도 태풍이 상륙을 하였으며 미야기현이나 호쿠오카연의 태풍이 상륙한 것은 관측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일본 수도 도쿄도 23구에서 10년 만에 규모 6.1 진도 우광이 발생을 하였고 도쿄도 23구에서 진도 우광이 관측된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12월 31일에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 일어났었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의 큰 지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후지마에서의 두 번의 강진 이상 진역 발생 오가사와라 제도의 신발 지진 등등 동일본대 지진 발생 직전과 매우 비슷한 지진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승달 1월 3일을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2021년에는 세계에서 화산 폭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8월에 100년 만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해저 화산이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분연히 1만6천미터까지 올라가고 섬까지 출현했습니다. 이 섬은 미지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호쿠토쿠 오카노바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막대한 양의 경석이 해류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석은 화산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식을 때 가스가 방출되면서 내부에 공간이 많이 생긴 암석으로 부서지기 쉽고 물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해류를 타고서 일본 바다를 떠돌고 있는 경석은 일본 도쿄 인근 이지제도와 가나가오한 지바현의 연안 등 수도권의 바다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석은 냉강경 해수와 함께 어선에 유입되어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석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1년은 100년 만에 해저화산 후쿠토쿠오카노바의 대규모 분화와 토카라열도에서 역대 최다인 500번 이상의 분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호지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일본 정부는 12월 21일에 내각부에서 일본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각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대지진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